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숫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에서 12.27%로 인상되고 가입자 세 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1,135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다양한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약 2천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정적인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을 도입하고 중증수급자가 가정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비스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장기요양 숫가 개선에도 나섭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숫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7만 4,850원으로 기존보다 2,950원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탭니다. 현재 노양기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정 소요,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2025년까지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과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험료율과 숫가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